저거는 담벼락 밑에 딱 앉았고 나는 뜨거운데 햇볕에 서가지고 포도나무 심으려고 사투르고 나왔는데 엄마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거는 나비 그치 해가지고 쪼톡 앉아가있다 저거. 담벼락 밑에. 아 나비가 있나? 엄마 왜 나비를 한 마리 낳았노? 언니야. 어? 나비가 있나 알간다? 팔자른 질병이 달렸다고 저거는 생이 일을 안 해갖구니 다리도 쪽 빠졌고 손도 애기손 같고 아 진짜? 피부도 애기 같고 언니야 햇볕이 너무 뜨거워. 나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키도 안 크고 엄마 맞나 안 맞나? 아 나 웃겨 죽겠다 진짜. 와 우리집이 우리집이 몇 년됐을까 지어놓은지가 42년됐습니다. 어 숙황이 나이하고 똑같아. 그래가지고 썬글러까지 끼가지고 그늘이 앉아가지고. 치마는 어디가서 저렇게 이쁜거 입어가지고. 그 고무치만들 나도 좀 빌려줘봐. 엄마 나비 한 마리 잡았까? 흰 나비 한 마리 앉았는데 잡자. 아 나 못살아 진짜. 꽃도 없는데 그 앉아가지고 뭐하노? 언니가 잡지도 못한데 엄마가. 그래 꽃도 없는데 그 앉아가지고 뭐하노? 요거 그늘이잖아. 야 연사농이 왜 안필지 이거. 우리집에 연사농 핍는데. 아 저 늦게 피는게 있어. 어 알았어. 그 마이 앉아 있거라. 그래. 어흐흐흐흐흐. 그라. 엄마아. 이거 아니야. 엄마아. 많이 먹어. 언니야. 언니 뭐해? 나비를 말 잡할라. 나비 말 잡은 다은이야. 나비 잡으려고? 나비 잡으려고? 노랑나비는 흰나비는 아직 모르잖아 흰나비는 몰라 흰나비 오늘 봤잖아 몰랐는데 너랑도 봤다카라 그래 우리 흰나비 하나 왔잖아 엄마 여기 흰나비라고 왜 보고 아 진짜 언니 오늘 흰나비 날 왔잖아 웃겨 죽겠네 진짜 어렸니 오늘 아 잘 안가네 안녕하세요 5시간 외출 고무산 올라가는 길에 꽃 보러 왔어요 이쁘죠 꽃이 완전 만발했어요 너무 이뻐요 아 아 작년에 여기서 이렇게 또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아 아 벚꽃길 좋다 이렇게 꽃을 보니까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아요 오 여기는 지금 오 꽃잎이 한잎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날에는 김밥을 싸고 도시락을 들고 소풍을 가야되겠죠 제가 오늘 동생이랑 이쁜 동생이랑 생선 구이를 먹으러 가려고 해요 아 사람들 많이 나와있죠 눈부시다 저 태양만 눈부신게 아니고 이 꽃이 눈부셔요 이 꽃이 눈부셔요 금오천변 여기가 샤마을 동산 공원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부스킹 한 적이 있었어요. 벚꽃 너무 이쁘다. 이따가 또 만나자. 저는 여기 동생한테 가는 길이에요. 엄마 지나쳐서 막 가고 있어요. 뷰티양 헤어 핑크 네일 여기 가고 있어요.